얼마 전 북한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일본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취소해 몰수패를 당하고 벌금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북한은 2점이 많은 홈 경기를 왜 취소했는지, 그리고 일본을 향해서는 왜 계속 날선 목소리를 내는지 통일전망대 김은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1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의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1대0으로 진 북한 축구팀 감독은 다음 경기에서 꼭 서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홈 앤드 어웨이 방식에 따라 지난달 26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한은 경기 개최가 어렵다고 아시아축구연맹에 통보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제3의 중립지역에서 경기가 진행되길 바란다면서도 대체 경기장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비판은 일방적인 경기 취소에 책임을 물어 북한에 몰수패 징계를 내리고 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 1,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북한은 왜 경기를 취소했을까? 일본 매체들은 북한이 일본에서 유행 중인 전염병을 핑계로 일본 선수들 입국을 막았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감염병이 우려됐다면 지난 2월 일본과의 여자 축구 경기를 사우디에서 치른 것처럼 미리 대체 장소를 찾았을 법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열악한 경기장 환경을 의식해 홈 경기를 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홈 경기에 이점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북한 선수는 거기서 훈련을 했잖아요. 오히려 잔디가 안 좋고 시설이 안 좋다고 하면 일본 선수들한테는 핸디캡이 될 수 있는데 북한에게는 더 땡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만큼 대다수 전문가는 최근 양국의 정치 외교적 행보에 주목합니다.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내비쳤던 북일 양국이 축구를 계기로 만났는데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일 관계 관련 실세랄까 유의물 받은 사람이 일본하고 비공개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그 협상에서 별 진전이 없고 그러니까 평양에서 축구하는 것도 취소를 하고 김여정이 담화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이어진 것 같네요. 실제로 피파의 공식적인 경기 취소 발표 직후 김여정 부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지만 원한다고 만나주지 않는다. 주권 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하려 드는 일본과 어떤 접촉도 거부하겠다는 작심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북한에서 스포츠를 통한 외교는 꽤 익숙하고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정치 외교적 판단에 따라 스포츠가 애꿎게 피해본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